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들 썸네일을 보셨겠지만 어제 올렸던 밥조 2부 가지고 왔습니다. 후기죠 후기. 조금 전에 올라왔길래 제가 냉큼 겟 했습니다. 그럼 그지같은 반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싶으면서 현타 오지게 왔지만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썼던거고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내려졌으니까 후기도 한번 더 써볼게요. 아 그리고 후기 전에 한가지씩 서로 변명을 좀 하자면 저같은 경우 잠을 더 자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 밥을 소홀히 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부부의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만큼은 무조건 챙겨줘야 한다는 것에 100% 동의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바쁠 때에는 아내인 제가 챙겨왔어요. 비록 3첩 5첩 반상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아침을 굶고 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많은 분들이 저희 남편의 태도를 보고 이거 지가 밥을 차리는게 불만인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 본인은 그에 대한 불만이 정말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요리를 곧잘하는 편이긴 해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는 밥하는걸 싫어하는게 아니고 다같이 식사를 하는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모든 다른 댓글들은 다 인정할 수 없고 어? 배풀에 있던거 정상 비정상이 어딨나 어? 이걸로 시작되는 그 글을 바탕으로 조율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다시금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저희 아침 상황 그대로 적어보자면 남편이 일어나고 혼자 아침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씻으러 가죠 일어나서 그리고 남편이 씻고 출근 준비하고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맞아먹이고 남편 출근하면 저는 기초화장 등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 외출복 입히기 등 등원 준비해가지고 함께 나가는거죠. 흠 그래 그 많은 댓글들 중에 반대표가 훨씬 많은 그 배풀 하나만 가지고 조율하자는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나도 이기적이라는 평화는 댓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좋다. 그럼 니가 원하는대로 밥을 먹든 안먹든 같은 시간에 앉아가지고 있어줄게 대신 순서로 좀 바꿔라. 일어나서 니가 먼저 씻고 나갈 준비를 다 한 뒤에 밥을 먹어. 그럼 나도 당신 씻는 동안 조금 더 자고 밥먹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가지고 어? 그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애들 챙겨주고 당신 출근하고 나면 내일 준비할게 그럼 되잖아. 참고로 아이들은 보통 깨우기 전까지 자고 있어요. 뭐? 결국 뭐야? 그냥 니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가 움직여라 이거 아니야. 니가 지금보다 20분 먼저 일어나가지고 내가 밥 준비를 할 동안 씻고 다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 되잖아. 어? 나는 우리가 다같이 하는게 중요하다니까. 야 이 새끼 아니 야 진짜 이해가 안되네. 어? 나는 밥을 다 먹이고 나서 씻어도 시간이 충분한 사람인데 굳이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나를 강제로 이렇게 씻은 어? 깨워서 씻은 뒤에 다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 아니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거지. 그러니까 그 같이가 식사 준비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밥을 같이 먹자는 거냐? 너 밥조충 아니라며? 밥 준비 혼자 해도 괜찮다며? 어? 그게 힘들고 아이 챙겨서 등원하는 것보다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 그마저도 하지 말고 그냥 니네 회사 가서 밥을 먹으라고 내 시간에 맞춰서 애들도 챙겨주겠다고 내가 알아서 아이씨 밥은 내가 해도 된다니까 아침을 같이 시작해가지고 함께하고 싶다고 너도 먼저 준비가 다 끝나면 그런 뒤에 애들 케어가 더 여유롭잖아 아이씨 어차피 네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 챙겨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건 내 몫이고 그게 여유롭든 빠듯하든 내가 알아서 감당할 몫인데 어? 나는 말이지 좀 빠듯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그냥 그 시간에 잠을 더 자고 싶다고 머리를 그 전날에 감든 어쨌든 안 감든 시간은 내가 알아서 할 몫이라고 네가 말한 아침 식사 시간에 내가 같이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20분 먼저 일어나서 씻을 동안 혼자 밥을 준비하는 건 괜찮고 내가 20분을 더 자는 사이에 혼자 밥 준비하는 건 안 된다 맞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그냥 밥은 핑계고 내가 쳐져 빠지자는 꼬라지 보기 싫다 이거 아니야 그냥 나를 괴롭히겠다는 10%밖에 안 보이는데? 야 너는 그 20분을 더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어? 아니 그냥 20분만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함께 생활하자는 게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이냐고 너한테 애들은 있고 나는 없어? 어? 애들만 챙기는 게 문제가 없으면 다 끝나는 거야 뭐야? 어? 끝나? 20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으면 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가족한테 함께 하는 건 저녁만 먹어도 되는 거잖아 아니 애초에 그게 중요한 사람이면 아침 식사 문제로 저녁 식사까지 얘기를 끌고 오진 않았겠지 이건 그냥 내 편한 꼴을 못 보겠다는 거잖아 인정해라 야 나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다고 내가 밥도 다 차려주겠다는데 그럼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먹지도 못겠다 못하겠다는 거 자체가 나는 서운하다고 애들도 애들이지만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야 이 새끼 진짜 배려내는 게 하나도 없네 그 함께하는 것도 같이 즐거워야 의미가 있는 거지 상대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같이 하는 게 맞아? 사는 것도 빡빡한데 우리 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건 좀 쉽게 지나가자 이거는 단순히 20분을 더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 대한 배려 문제야 이거를 잠에 집착하는 어쩐 애로 보고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생각하면 나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살아 서로의 대화와 이어진 카톡에서의 언쟁을 옮겨서 적어보자면 대충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 제가 제시한 대로 남편이 준비 순서를 바꾸고 저는 식사시간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면 말이지 더 깊게 대화를 해봤을 때 남편의 요점은 단순히 밥이 아니라 제가 챙기는 거에 있어 자기는 없고 아이들만 있는 게 서운하다 이럽니다 밥은 정말 지가 해도 괜찮대요 그래요 인정할 건 합니다 실제로 저녁밥도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밥을 먹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 제가 서운하다 그러고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이거는요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어른의 아침 식사 자체의 중요성을 잘 모를 뿐더러 회사에서 아침 더 근사하게 잘 나오니까 제가 아침을 먹는 사람이면 저는 무조건 회사에 가서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밥에 집착을 하냐 이거지 거기가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는 어른이고 애들은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거를 같은 선상에 두고 서운하니 어쩌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요즘 말로 T인가 봅니다 남편이 아이를 먼저 챙겨주면 고맙다고 느끼는 저와는 성향이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가요 뭐 저희 부부가 그지같고 한심해 보이고 이성해 보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모습에서는 서로 만족하고 있어요 뭐 조금 피곤하더라도 주말에 항상 아이들 데리고 체험 및 여행 다니고 또 양가지만 해도 잘 알고 그러기에 꾸역꾸역 10년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게 했습니다 아무리 아침이 그지같아도 말이죠 마초 산다고 사는데도 이놈의 밥 문제는 평생을 괴롭히고 있어 참 힘듭니다 그게 다 그랬던 상황이라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바닥을 다 드러내면서 유치하고 개찌질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여러 면을 가지고 있듯 저희 부부도 이런 모습이 전부는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래도 좀 무서운 욕설은 조금만 참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조언들 잘 새게 듣고 아이들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함께하고 싶다고? 장난 아니야? 이거 100% 거짓말이죠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지만 웃기지마 넌 그냥 아침마다 혼자 밥 차리는 게 싫을 뿐인 거요 마누라는 자고 자기는 애들 밥까지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빈정이 상하는 거지 만약 지 마누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는 냅두지 으이그 되겠군 그렇지 이게 정답이죠 밥조충 새끼가 어디 감히 들이대 2번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자백을 받아내기 쉬운 게 바로 잠을 안 재우는 거라고 하더군요 세상 갈등의 원인이 똑바로 말을 안 하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 너 너는 말과 행동이 지금 틀려 말은 챙김을 받고 싶다 나는 왜 없는 거야 이건데 속내는 나는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마누라는 옆엔네는 누워가지고 쿨쿨 자는 게 꼴보기 싫어 이거 아니야 아 남편 진짜 피곤하다 너 잠자는 꼬나지 보기 싫어가지고 이걸 빙빙 돌려 참 길게도 씨부렁거리고 있네 5분이든 10분이든 잠을 자는 게 중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어쨌든 조율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4번 남편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나 아침밥 차려줘 나랑 같이 먹어줘 이거 아니야 야 애 새끼마냥 때 쓰는 거 진짜 그지 같네 야 이딴 게 남편이고 동반자라니 정말 끔찍하다 5번 어? 그래서 여자가 오케이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도 남자는 노노 아니야 내가 밥 차리는 시간에도 굳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해 이거네요 지금 그죠? 뭐야 여보세요 남편님 어깃장 놓지 말고 솔직해지세요 너도 그냥 밥 차리고 애도 봐라 이거 아니야 자지 말고 6번 그냥 쓰니 남편 말대로 저녁도 깎아 먹으세요 그냥 혼자 애들하고 먹던가 저 개소리를 왜 쳐다들어주고 있는 건지 님도 참 답답합니다 7번 남편 말하는 걸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그냥 괴롭히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고문이지 고문 그냥 뭘 같이야 같이는 어? 아침하고 저녁만 같이 하면 되겠냐? 출근하고 나서 근무는 이거 같이 못해서 어쩌냐? 마음 아파서 어? 같이 해야 되는데 닥쳐 넌 그냥 마누라가 자는 게 싫을 뿐이야 뭔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9번 남편아 왜 너만 챙김을 받고 싶고 또 챙김 못 받는다고 서운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내는 왜 아침 안 챙겨주는 걸로 변명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 변호를 해야 하냐 이거야 맞벌이에 누가 누구 아침을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그런 걸로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내는 당연히 남편이 아침을 챙겨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신경을 못 쓰는 거라서 잘못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래요? 참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 그럴 거면 네 마누라 출근 안 하는 게 전업주부 시켜주든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10번 지금 남편 말에 모순이 있는 게 본인이 밥을 준비해도 진짜 괜찮다면서 결국 아내가 아침밥 애들 거만 챙긴다 이러니까 자기 건 내 건 왜 안 챙겨? 그지간 내? 성운해? 이러고 있네요? 그럼 아침밥 안 차려줘서 그랬던 게 맞다는 건데 뭘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리고 20분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씻느라 아내가 씻느라 부제를 하든 20분을 더 자느라 부제를 하든 부제의 시간 자체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시간에 씻는 것만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게 되는 건가요? 어?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네 뭔 계산이 이래? 그지 같아? 11번 야 남편 진짜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다 정말 깔깔깔깔깔 그렇죠 정말로 같이 밥을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만 중요하다면 잠을 자다 나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런데 자기가 준비하고 있을 때도 일어나 있으라 이건데 그냥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 너는 자빠져 자는 게 나 꼴 보기 싫다 우리 똑같이 일어나자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더 낫다 이거지 아무튼 그래요 뭐 잘 살겠다니까 뭐 잘 사셔 감사합니다